네 지금까지 모두 첫번째 무대에서 7곡을 감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주회가 사실은 겨울철에 하는 이 음악회가 우리 연주자님들께는 가장 안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좋으신 연주자님들이 몇분 계셔요 그런데도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열창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박수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양수리연가 그리고 은발까지 4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오늘 1부의 마지막 순서는 소프라노 강혜정님께서 방금 전에 여의도에서 KBS 오늘 열린음악회 생방송 출연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막 오셨고 이제 또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다시 또 여의도로 가셔서 오늘 6시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또 강혜정님의 노래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연주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무대는 테너 이재욱님과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순서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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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